선생님, 제가 신기가 돌아왔나 봐요. 조만간 사건이 또 하나 터질 것 같기도 하고. 정전인가? 우리 부당선생님은 다 보이지? 선우 씨, 어디 가는데요? 제가 사건실을 하나 얻었거든요. 너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제가 연쇄살인범을 어떻게 할까요? 빨리 잡아야지, 늦게 잡을 수 없으면 너만 위험해서. 광식 아저씨, 거짓말했어요. 사실은 광식 아저씨도 초능력 있어요. 뭐? 어디라고? 공원장님, 시방 나 따른 거예요?